나 혼자 산다 나와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강다닐입니다 사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고 일어나면 고양이가 있고 매일이 힐링? 저는 혼자 산 거 좋아요 아유, 좋다 오늘 딱 하늘이 구름도 없길래 보릇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, 추워 이 직업 선택하고 난 뒤에 사람들 시선을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산 거 좋아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집 놀러 온 거 같다 들어오세요 근데 TV는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? 혼자 한 번 끼고 하니까 이거 왜 있는 거예요? 아니, 그냥 화살, 화살, 화살! 오케이 얘들아, 사회 좋게 지내야 된다 앗도적이거든요 용서를 잡자고? 오, 잘한다, 잘한다 똑같아, 똑같아 요즘 제일 핫한 떡볶이 대박 아, 근데 여기 너무 좋다 힐링 오, 이거 좋은데? 좀 가까이 다가간 느낌? 아, 이러니까 진짜 아, 한 가죽 같다, 진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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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